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정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미제의 스텔스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면서 끝끝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보고 김일송 광장 김일송 광장 김일송 광장 미지 침략군이 전략폭격기 B-51을 저선반도에 출격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일 저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지난 8일에 이어 19일에 또다시 광도에 있는 전략폭격기 B-51을 저선반도에 출격시켰다고 한다. 18일 미 국방통 부장관 카토는 남자선에 기여들어 괴뢰 국방부 장관 김관진놈과 우리의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에 대해 모의하고 남조선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19일 전략폭격기 B-51을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에 참가시키게 되며 앞으로 이러한 비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떠버렸다. 조선반도 정체가 전쟁 속경으로 지나고 있는데 전략적 핵타격수단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초강경 의지를 떠버리는 참을 수 없는 법안이다. 지금 우리는 전략폭격기 B-52 움직임을 예민하게 출시하고 있으며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에 다시 출격한다면 적대 세력들은 강력한 군사독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전략폭격기 B-53 두려움을 보시고 전략폭격기 B-5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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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